한국정보와진흥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와진흥원에서 온 최문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오픈데이터 정책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포탈 서비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먼저 저희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오픈데이터는 사실 2009년도에 한 고등학생이 서울시에 버스 정보를 가져다가 버스가 운행되는 정보를 가져다가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까지 왔고 몇 분 안에 도착한다라는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앱을 개발해서 올려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불편한 부분을 이것을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이 앱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사실은 그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정보를 준 지자체, 서울시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뒤늦게서야 이게 도대체 공공기관이 돈 들여서 만든 정보를 이렇게 민간이 아무나 가져다가 개발해도 되는 건지 또 이 내용이 자신의 어떤 위치 정보라는 약간 민감한 정보가 또 관련이 돼 있고요. 이 정보의 저작권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앱을 써도 되는 건지 해서 그 서비스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서비스를 중단하고 난 이후에 기존의 그 서비스를 이미 사용해보셨던 국민들께서 이거는 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중단하냐고 계속 항의를 하셨고 그런 걸 계기로 다시 이 서비스를 오픈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사실 한국 정부가 이것의 데이터 개방 정책이 뭔가 국가적 차원에서 돼야 되겠구나 하고 이걸 느끼고 저희가 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실 저희 오픈데이터 개방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보시다시피 사실 기존에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정보아나 전자정보를 통해서 이미 많은 국가가 처리하는 일들을 정보화를 해오면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은 사실은 실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접근하는 상태였고요. 이거를 민간에게 풀어서 사실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한 고등학생을 통해서 이 중요성이 인식이 됐었고 그를 통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됐고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놓은 많은 정보를 가져다가 누구든지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도 되고 수익을 창출해도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됐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몇 개 소개를 드리자면 그 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든 공공기관들이 전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사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든지 국가보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은 이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공개 대상이 되는 것들만 개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가 다 개방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사실은 한국은 정보공개법이라는 걸 1996년에 만들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정보공개법이 세계에서 13번째 저희가 만들었고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를 했었고요. 그 정보공개라는 걸 통해서 이미 사실은 필요한 정보들은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라면 기존의 정보공개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주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투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이 개방법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머신리더블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줘야 되는 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딱딱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정부는 어떤 추진체계를 갖고 있냐면요. 일단 가장 이 개방정책의 우리 정부의 핵심 총괄부처는 민스트리 오브 디 인테리어 저희 행정자치부이고요. 그 데이터 정책을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저희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위원회는 보시다시피 총리하고 민간의 전문가께서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에 의미를 둔 그런 추진체계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재미있는 기구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오픈데이터 미디에이션 커미티라고 ODMC라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사실 데이터를 이렇게 오픈해야 된다는 걸 2013년 10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정부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했을 때 간혹 모르시는 분들은 줘야 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만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는 오픈데이터 미디에이션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의 제공자와 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어떤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못 쓰고 계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ODMC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법을 우리가 제정을 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저희가 오픈데이터의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의 이용 건수가 36배 정도 그러니까 2013년 대비 2015년에 3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실제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앱을 개발한 건수도 13.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 안 주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활동을 저희가 PSC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133건 이상을 해결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 데이터, 한국의 목표는 당연히 세계 수준의 데이터 개방 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한국이 OECD에서 주체로 한 회원국 간의 데이터 개방 현황에서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하여튼 이러한 세계 수준의 오픈데이터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게 있는데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개방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제공 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만 단발적으로 데이터를 가져갔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뭘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서 그거를 한꺼번에 제공을 해주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언제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오픈데이터 포맷으로 구현을 해라라는 그 목표를 50% 이상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실은 서로 가져와도 융합하거나 연계해서 쓰려면 데이터의 표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일을 2017년까지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개 정도는 지금 데이터 표준을 마련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도 700개까지 개발을 하려는 목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공공데이터를 써서 가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저희가 데이터 빅뱅이라는 그거를 명명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이노비에이션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기존에 정부의 웹이나 앱들이 전자정부나 정보 업무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국가가 많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이 내가 이런 걸 개발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미 국가가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이 그쪽으로 닫혀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은 민간이 해주게 하도록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앱들은 진단 같은 걸 통해서 굳이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된다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그분들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어서는 사실은 창업을 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창업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든지 또 투자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처들이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창업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전략 중에 데이터 빅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먼저 찾아서 한꺼번에 보여주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위해서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이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다가 어떤 잠재적인 개발자분들이죠. 그분들을 모아다가 저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DB 158개를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안에 2017년도까지 국민들 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DB를 36개를 뽑아서 지금 3년 진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2017년까지 36개 DB를 한꺼번에 다 개방할 예정이고 올해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좀 개방이 되었으면 하는 국민들이 수요를 하고 있는 정보를 부동산 정보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10개 지금 개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개방을 하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개방하는데 그냥 단순히 데이터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데이터들을 써서 개발을 하거나 융합을 하거나 뭔가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면 그 데이터들이 스탠다드 포맷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의 오류일들도 당연히 정제가 돼서 좋은 고급의 품질을 가진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들도 저희가 계속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서비스 이노베이션 부분을 좀 더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에 굉장히 저희 전자정부든지 뭐든지 정보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천, 아마 예상컨대는 만여 개 정도의 웹이 있고 앱도 있고 이런 걸로 알리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용이 적고 민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정부가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웹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저조하고 민간이 해도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발굴을 해서 약 4천 개 정도를 다 없앨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앱도 정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럼 뭘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이제 기관이나 정부 부처로부터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어찌 보면 없애는 부분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침을 세운 것이 정부는 대신 공공성이 아주 높은 서비스 민간이 누구도 안 달려드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내지 않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것을 많이 권장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평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만들 때부터도 이게 민간에 유사한 앱이 있는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앱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엄격한 평가 기준을 갖고 사용량이 적다거나 굳이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드는 앱들은 계속 좀 엄격한 평가를 해서 자제를 시킬 지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는 그러면 정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재환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걸 오히려 민간이 받아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개발한 앱을 정부가 공동으로 구매를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활성화 쪽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네이버라든지 무슨 이런 민간이 갖고 있는 좋은 데이터들도 같이 연결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더 찾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콜라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를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창업을 하는 활동들은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특히 영세한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행자부뿐만이 아니고 미래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나중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까지 그거를 어떤 일련의 사이클을 도와주는 부분을 저희가 스타트업 콜라보라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사실 한 50개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창업화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한 200개까지 올해는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 발굴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300개를 선정을 해서 오픈데이터, 코리아 오픈데이터 300이라는 어떤 그런 사이트와 그 커뮤니티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지금 이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서 얘기를 하거나 얘기를 해도 사실 받을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 버블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산재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딘가 한 창고로 모아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컨셉으로 이 데이터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올리는 게 지금 법으로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포탈이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 있는 DB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어떤 기관이 어떤 DB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했고요. 쓰고자 하는 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오면 어떤 DB들이 있고다라는 걸 아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무원들이나 이 데이터를 제공 목록을 올리시는 관리자분들을 좀 편하게 만드는 식으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한 1년여 이제 또 정착이 되고 난 후에 보니까 이제는 그럼 이 데이터 포탈은 쓰는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데이터 포탈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쓰는 분들이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직관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 포탈의 기능들도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거 API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거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여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눠서 가장 쉬운 메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포탈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탈이나 법이 생기기 이전과 법이 생긴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서울시 아까 고등학생의 예처럼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개발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이 공무원이나 이 기관분들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기존의 법이나 이런 체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세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 국세 정보를 아무나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법 같은 데는 그걸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 처리 법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현실이었고요. 근데 이 데이터법이 오히려 만들어짐으로 해서 민감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제공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부담이 없어졌고 또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다 컨택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데이터 포탈에 모여져 있음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쉬워졌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분들의 마인드셋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이게 혹시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바뀌었고 그거는 사실 단번에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다닙니다. 전국의 권역별로 교육을 공무원들을 모아다가 하고요. 또 지금 2015년에는 그동안 한 교육을 다 비디오 교재로 만들어서 또 지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제공을 잘한다 해도 아이디어를 갖고 앱을 발굴할 개발자분들이 저희 정책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분들이 최대한 빨리 알고 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하고도 협력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SNS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그 대학의 실제 잠재적인 앱 개발자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다니면서 로드쇼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그거에 참여해라라고 계속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한 사례인데요. 메디라떼라는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앱입니다. 기존에는 5만 8천 개의 병원들이 어디가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어디가 있고 어디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앱을 통해서 내가 근처에 가장 내가 원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요. 병원은 병원대로 여기를 통해서 자기 병원이 홍보되고 사람들이 오니까 좋은 그런 수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택배 서비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택배가 대단하죠. 그런데 택배 서비스가 사실은 택배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그게 언제 오느냐고 그냥 계속 닥달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서비스가 생김으로 해서 32개 택배사에 내가 요청한 택배가 현재 어디 와 있고 언제 나한테 도착하는가를 알 수 있는 서비스 앱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택배 회사들도 굉장히 업무로도가 줄었고 사용자들도 이것 때문에 내 택배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김기사라는 저희 네비게이션 업체인데요. 네비게이션 업체 김기사는 사실은 국토부의 도로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가장 막히지 않는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다음 카카오에서 사실 이 수익성을 알아보고 얼마 전에 이게 626억 원에 다음 카카오로 인수가 됐고 카카오택시로 지금 서비스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공공 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의 좋은 이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오일처럼 사실 국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일의 오일은 양이 제한되어 있지만 데이터는 계속 병합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럴수록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새로운 데이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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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